아아... 아 뭐야 아 개 공갔네 아 다 썼는데 F**k! F**k! 그루미 썬데이! 그루미 썬데이 그루미 썬데이 그루미 썬데이 오케이! 걸렸어! 딱 걸렸어! 넌 딱 걸렸어! 넌 이제 죽었어 이제 2승이나 했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! 아 이런 놈은 뒤지네 중! 하! 걸려! 너도 꼭 이겨야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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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라차기야되네 빠샤악! 빠샤악! 나이스! 내 넌 꼭 이겨야겠다 아아 아까같이 또 그래봐라 안통해 나이스! 헤헤헤헤헤헤헤 어!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아까 아침에 리로 해가지고 한 3, 3, 3, 3판 졌어요 그래가지고 로우로 했는데 이놈이 딱 걸렸네 이놈한테 계속 졌는데 지가 이제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이제 계속 잊는 것 같애 야! 이러면 못 이겨 너 어? 인트로 좀 넘기고 좀 어? 썸머 나이스 나이스 해봐! 어? 누가 이기나 썸머 오 이제 안한다 앉아 이제 어? 아샤악! 중 하 상 안통해 이제 어? 해봐 하 아하 아하 나 추И 가 그렇지 아샤악! 으아아아악 헤헤헤 어 또 이었어 어 계속 이어라 이제 어? 내 리같이 그렇게 못하진 않아 로우가 내 밥줄인데 근데 너 따위 못 이길거 같애? 어? 이씨 계속 이어봐 누가 이나 보자 어 뭐야 오케이 중하상 에이구 갈릴줄 알았어 으어? 으어? 오 이거 아나 보네 어 이거 아나 보네 앗! 중하상 사상 안걸려 그런거 어? 어? 아 중하 중 살라는데 어어어어어 또요 이어 와 어 그렇지 누가 이기나 보자 니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애? 어? 안 통해 이런거 어디 역잡기 하려고 어? 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진짜 막 흘린다 이거야? 으흐흥 어어 아이고야 누가 더 들어온지 한번 보자 또 열어라 끈질 아 끈질기다 아 네 오늘 아주 단판 짓을라구요 얘한테 지금 한 4판 내리졌어 4판인가 3판인가 내리졌어요 리로 리차오랑으로 어휴 아 인트로 좀 넘겨 좀 너 하나도 그렇게 썼지 아이구야 안걸려 그런거 타타타 오우 오우 이제 잘른다 이제 오우 야 이제 앉아 오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어어 어어어어 아 딱쥐 나이스 아쇼! 아 왜 안맞아 아쇼! 뭐하냐 어? 아아 이거 자꾸 걸리네 이거 오케이 아 지면 안되는데? 아 중하상 어우 뭐야 중하상 나이스 나이스 너 어디 어? 또 해봐 어 이제 좀 딜레이가 생겼어 어 이제 못 이긴다는거 알겠지? 응? 계속 이어 어?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넌 오늘 나랑 하는 이상 10승 못치워 알았어? 아 나 눌렀다고 어 자꾸 하나 쓴다 이거야? 그럼 나도 하나 써야지 아쇼! 빠쇼! 내가 빠르지롱 중하상 내가 더 빠르지롱 내가 더 빠르지롱 내가 더 빠르지롱 내가 더 빠르지롱 아아 어디 야비를 어? 뚫어 아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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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하단 막히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어디 지지도 않는걸 갖다가 이 어? 어? 빠악 빠아 아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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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통한다 그런거 안 통해 또 해라 왜 안 해 그렇지 해야지 너는 나 만난 이상은 10승 못 채워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이 노래 아시나 좀 오래된 노래긴 한데 어휴 에헤이 탔어 어떠냐 아 또 죽었어 아 패턴 그거 한 80년도 노래예요 오오 어디 에잇! 헤헤헤헤헤헤헤 내, 너의 최종 목표는 너한테 핏살기를 맞추는거야 내 핏살기 하나로 어? 다른 대회에서 엠빔 피터 샀거든? 내가 그걸 너한테 보여줄게 아아 잡기 좋아 오오오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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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썬데이 이서 그루미 아아 안한다! 오 한다 이게 7,80년도 노래에요 7,80년도 노래 유튜브였다가 썬데이 이서 그루미 그루미 썬데이 이거 지금 요 아이디있죠 그루미 썬데이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좀 되게 오래됐어요 한 20, 30년? 저 태어나기 전에 나왔을거에요 아이고 잠시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 법아 엄청 좋아하네 어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ا앙 어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La 으윽 오 이거 먹네 에잇 자 그만합시다 이제 어? 흐흐흐흫 걸릴줄 알았지 어? 아 통해 이제 에잇 아유 원톱 수준백 다 쓸걸 야 이씨 비싸기 고만 써라고 어? 흐흐흫 속았지? 갈 줄 알았지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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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저 폭탄인가? 아아 얘 퍼펙은 아니지 오우 빠샤 습관이구만 아아 아아 막았는데? 막았는데? 그렇지! 아 이안하네 어? 너 내 상대가 안 돼 어? 어? 아 다음에 또 걸렸으면 좋겠다 아 다음에 또 걸렸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요거